파란색 하늘을 보고 싶어 어릴 때 살던 집 작은 마당에 누워 걱정을 잃고 싶어 우리의 기타는 아무래도 형님들이 다 참여주고 와가지고 그래서 되게 날라지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만은 어른인 척 가는 게 어려워 아직도 잘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떠나면 좋아질까 하나, 둘, 셋, 빨리 만약에 내가 간다면 넌 나를 찾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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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